크로아티아 남부 휴양지 자다르 해변에 설치된 오션 오르간입니다. 파도가 칠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이 오션 오르간을 연주하는 건데 이 오션 오르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늘 준공된 여수 신북항에 생겼습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 항만으로 조성된 여수 신북항은 기본적인 항만 기능은 물론 관광 명소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바다에 길게 이어진 방파제가 4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사업비 1,330억 원이 투입된 남해안 최대 규모의 항만 여수 신북항입니다. 총길이 1.36km에 기존 방파제보다 5m 높은 12m로 시공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강한 파도가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서 시공했고 2021년 계류시설 시설까지 확보하면 선박 200척이 접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두 번째이자 국내 첫 오션 오르간은 신북항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오션 오르간은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으로 30개의 파이프에서 자연의 음악을 연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밤바다를 비출 오르간 등대와 해시계 광장, 전망대, 산책로도 설치해 인근 세계박람회장 오동도와 함께 남해안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신북항이 수준 높은 서남양권 항만 서비스 지원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만 역할에 관광 기능이 더해진 방파제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연입니다. KBC 박승연입니다.